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에서 인간 본성과 기술 진화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장대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인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말을 경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강아지들이 10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세팅이 가능할까? 침팬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을 수 있을까? 앉아서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를 혹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듣고 뭔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멍청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런 지능이 있더라도 뭔가 이런 세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실 굉장히 사실 인간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사회적 종의 미래. 사회적인 종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그걸 넘어서는 초사회적인 종으로 진화했고 또 그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경 교수님께서 210만 종, 40만 종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수가 그만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생명이 38억 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채콜처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낸 걸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근데 팩트를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도대체 몇 종이 그동안 사라졌을까?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생겼다가 사라질까를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생존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들을 다 합해서 100으로 치면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은 현재 생존하는 종을 따져보면 한 1%에서 10%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멸절은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보면 호모사피엔스도 되게 만만치 않죠. 우리가 한 20만 년 전쯤에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생명이 나무에서 거의 잔가지에 불과해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20만 년 전쯤에 처음 나왔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우주의 한 흔적도 아니고 또 지구상에 그동안 살아왔던 종들 중에서 단 한 종에 불과한데 굉장히 미미한 존재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한번 지구를 쭉 돌아보는 거죠. 밤에 지구를 돌아보면 이런 걸 만든 종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이 외계인 과학자라고 생각해봅시다. 놀랍죠. 뭔가 저런 걸 만들어낸 생명체가 있었고 그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미일 수도 있고 침팬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오직 한 종 호모사피엔스가 이걸 만들었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그너처예요. 우리 문명에서 태어나서 문명을 누리고 사니까 마치 공기처럼 산소처럼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여러분 문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문명이 없으면 이런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모임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문명을 만든 유일한 존재가 됐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정말 다른 종들에게 문명이 없는가 생각해보면 없어요. 이게 침팬지입니다. 침팬지인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영화 속에서나 보시죠. 침팬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직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넛크래킹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도움 없이는 나올 수도 없고요. 문화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는 있지만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의 털끝도 이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600만 년 전에는 같이 시작했어요. 600만 년 전에 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우리의 사촌 정인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다른 원숭이들은 문명 없이 살고 있고 우리는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명은 우리가 늘 공기 같아서 늘 누리고 살지만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 고학자들 질문하고 답을 했지만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우리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게 됐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영장류학자들의 힌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영장류의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이에요. 영장류는 한마디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죠. 물론 영장류는 포유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유류들이 자기 집단을 꾸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영장류는 그중에서도 가족을 넘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죠. 그리고 인간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사피엔스를 보니까 다른 원숭이들이나 침팬지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집단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이 그런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됐을까? 집단이 만들어져야지 집단의 성취인 문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단을 어떻게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자, 이 집단을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개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의도하는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과학자들이 마음 읽기라고 합니다. 이 마음 읽기 능력을 우리가 한번 다른 종들과 비교해보자는 거죠. 마음 읽기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까? 마음을 잘 읽으면 여러분 사회생활 얼마나,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 그다음에 선생님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실험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저렇게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손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문을 못 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되게 귀여운데요. 사실 실험 안 해봐도 알아요. 저 아이는 처음 저런 상황에 접한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죠. 그렇다면 침팬지도 저럴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침팬지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육사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육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을 주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처음 맞닥뜨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이들처럼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자,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인간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건 가리키기입니다. 가리키기. 가르치기가 아니라 가리키기예요. 포인팅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 오늘 장대기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모서리를 5초만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적인 여러분이라면 다 보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막 보고 계신 분 계신데 여러분 사회성이 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거기를 보느냐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서로 아이컨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한 단계 더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은 사회성이 아주 기본이죠. 그래야지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걸 합니다. 그걸 하면서 컸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학부모도 계신데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했을 때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호기심이 많구나 우리 애들이 되게 똑똑해지겠는 걸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학습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사회성이 아주 기본인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당연히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나 보노보는 그걸 못합니다. 제가 저걸 가르치고 있으면 대부분의 침팬지들은 관심이 없고 한두 마리가 와서 이렇게 보죠. 손을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을 보는 게 침팬지라면 우리는 그 달을 보는 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한 재미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종이에요. 거의 만든 기계와 같은 종이에요. 우리의 사랑 그렇게 갈구하는 종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간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가 늑대에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인간과 닮은 종을 만든 게 바로 우리의 강아지들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좀 더 나아가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추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한 3살에서 4살 넘어갈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추론할 수 있죠. 침팬지는 할 수 있느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만큼의 수준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것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 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하고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이 좀 달리 보이시나요? 자, 그렇죠. 여러분 공막과 이 홍채는 비슷하지만 그 겉, 그 겉의 바깥에 있는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흰자, 흰자위라고 하는 부분 이걸 공막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공막은 희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과 대조를 이뤄서 기가 막히게 제가 시력만 좋으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저를 진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도 알 정도예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침팬지의 눈을 보세요. 침팬지의 눈은 도대체 가까이서 잘 들여다봐도 얘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되게 음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인간처럼 보여요. 이게 뭐,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영장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야,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봤더니 다른 영장류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눈과 비교해보면 아까 침팬지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시선의 시그널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타인들에게, 타 개체에게 자기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마치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알기에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다 여러분처럼 다 흰 공망을 갖고 있을 때는 다른 개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굉장히 협력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협력의 눈이 우리 인간만 진화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초사회성의 또 다른 증거일 수 있겠죠. 또 배려를 볼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팅에서 저의 강의를 이렇게 경청하실 수 있는 세팅은 우리 인간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나와서 왜 네가 뭔데 강의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배려를 해주고 계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리 감는 원숭이 두 마리를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토큰을 연구자에게 주면 일을 했다고 치고 거기에 오이를 줬어요. 나쁜 보상은 아니에요. 좋은 뭐 그냥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서로 두 마리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게 한 다음에 한쪽에는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포도는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진짜 환장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주 좋은 보상입니다. 왼쪽에는 원래대로 원래대로 오이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얘들이 실수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포도를 주고 아주 예를 들어 만원짜리 보상이라면 얘한테는 원래대로 천원짜리 보상을 줬어요. 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습니다. 너나 먹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이유를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더 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별땡땡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경력도 똑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같이 간 친구 이런 알바랑 같이 간 친구의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얘는 시급을 나보다 천원씩 더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부당한 그렇게 하겠죠. 자 이 연구가 재미있는 것은 한갓 원숭이도 공정성의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텐데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포도를 먹는 애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보면 이 왼쪽이 원숭이고 오른쪽이 인간인데요. 침팬지는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이 침팬지 이 원숭이들을 보면 자 포도를 먹는 친구들은 포도를 먹어서 너무 좋아요. 끝이에요. 자기 친구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포도 먹으니까 좋죠. 이게 원숭이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오른쪽인데 인간은 어 얘기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왜 나만 좋은 보상을 받고 있지? 얘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 게 열받겠는 걸 하고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고 뭔가 무마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말 그럴까? 한번 볼게요.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왼쪽 오른쪽에 같이 두 아이가 동시에 잡아당겨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기여를 해야지만 똑같은 보상 두 개씩 구슬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한쪽에는 세 개가 가게 만들고 한쪽에는 하나가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보는 겁니다. 자 잡아당깁니다. 동동하지 않은 보상이 동동하지 않은 보상이죠. 같이 일을 했는데 세 개 갖고 저쪽에는 하나를 갔어요. 이 아이는 하나를 받았고 하나를 받은 표정이 안 좋죠. 나누까요? 세 개를 받은 아이들 뭐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누갔네요. 하나를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이 저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유럽아이의 70%는 저런 행동을 하고요. 아직 우리나라 실험 없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전형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세 개를 받았지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얘가 기분 나쁜 걸 알고 하나를 주는 거죠. 절대 두 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침팬제는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까? 저런 비슷한 세팅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희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침팬제가 왼쪽에 있는 침팬제를 동료에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둘 다 같이 일을 해야지만 하나씩 하나씩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왼쪽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집중! 집중!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 캐치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 있는 애는 협력을 하게 만들었어요. 침팬제도 협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거는 이미 있으니까 남의 거부터 손이 가져요. 저게 침팬지예요. 모든 침팬지가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침팬지의 행동은 저렇습니다. 협력은 하지만 그 협력의 이유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침팬지도 협력을 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과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로부터 배워야 된다. 동물은 평화를 사랑하고 동물은 공감을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동물들을 연구해 보면 인간과 동물을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고 여기서 여러분 보셨듯이 가장 협력을 잘하고 배려를 잘하고 집단에 대해서 가장 더 높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좀 말씀드리면 그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과 다릅니다. 동정심은 고통에는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쁠 수 있는 게 공감인데 아 너 되게 잘 돼서 나 동정해 너를 동정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요. 그래서 공감은 훨씬 더 높은 긴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공감의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하나는 감정이입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역지사지입니다. 강점이익은 이 입에는 이런 거예요. 쥐가 있는데요. 쥐가 박스에 들어있는 쥐가 레바를 막 잡아 누르면 음식이 나옵니다. 그럼 음식을 먹으려고 막 레바를 누르겠죠. 자 근데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레바를 누르니까 동시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전기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 레바를 누르던 쥐는 어떤 행동을 할까? 막 더 누를까요? 아 좋다 기분 좋다? 아니에요.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가 전기충격으로 찌릿찌릿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감정 등의 전염 같은 거죠. 그게 모든 포유를 들은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감정의 이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이 뭐냐면 역지사지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나도 그런 상황이 간다면 나도 정말 힘들텐데 혹은 그 친구도 너무 힘들텐데 라고 하는 인지적인 추론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데 그 역지사지 능력은 우리 인간만이 진화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이 정말 독특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은 정말 자연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전공학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일종의 생태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태적 지능. 자연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연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고 하지만 다른 집단 혹은 타자에 대해서 공감이 제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명을 만드는 족족 파괴시키고 말겠죠. 그래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지구이든 아니면 다른 행성이든 간에 그 행성에 문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과학기술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회적 지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타자와 타집단에 대한 포용과 이해와 협력과 공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집단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축적해서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은 놀라운 초사회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문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뭐랄까요 비법이었는데 지구를 뒤엎은 그런 지구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죠. 이런 공감이 우리에게만 우리가 남이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우리 편에게만 공감을 깊이 하는 그런 문제를 아직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초사회적인 종류인데 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합니까 왜 지금도 혐오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공감력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깊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에 약간 야누스 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감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가운데 공감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피엔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 공감해야 될 게 뭡니까? 미래 세대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죠. 인지적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봐야 되죠. 기후위기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덥고 뭐 이렇게 변덕스럽고 하지만 아니 지금 괜찮아. 우리가 뭐 지구가 멸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공감력을 다음 세대에 뻗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공감력을 다른 종이에 뻗치지 않게 되면 다른 종들이 다 멸절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적종으로서 초사회적종으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또 힘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있다. 공감의 방역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피엔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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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